코로나19 미국 내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럽과 밀접한 동부지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전세계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사망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1,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스턴킨스 대학이 집계한 코로나 감염 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는 무려 600여 명에 육박합니다. 48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뉴욕주와 75명의 사망자가 나온 워싱턴주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가주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642명, 사망자는 30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주말 새 확진자가 급증해 536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검사를 받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 주말 LA 카운티에서는 4,7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외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25명, 샌드위고 카운티는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31명,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7명, 벤츄라 카운티는 26명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 새 LA 카운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나타내며 LA시 에릭 가세티 시장은 세이퍼 헤톰 행정명령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